서울시가 도심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앵커 지역 선정. 지난 4월 마포구는 출판 인쇄 앵커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에 걸맞춰 앵커 시설이 건립됩니다.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결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에 출판과 인쇄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앵커 시설이 들어섭니다. 부지는 성산동 275번지 일대로 옛 마포구청 제3별관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이 부지에 주차장을 폐지하고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스마트 앵커 시설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출판과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이 만들어지고 3D 프린팅과 인쇄 기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과 회의실, 전시 공간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원, 구유지 55억 원을 포함해 국비와 시비, 민간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개발 방식은 공공부지 위탁 개발로 마포구가 부지를 제공하면 SH나 LH 등이 나서 건물을 짓고 주장 30년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이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스마트 앵커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서울시 투자 심사를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마포구는 스마트 앵커 시설 건립에 따라 현재 1300개에 달하는 마포구의 출판 인쇄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80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포 출판 인쇄 스마트 앵커 시설은 오는 2020년 공사에 들어가 2022년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